이게 세시가 입구가 넓어가지고 정석으로 하면 막기가 까다롭더라고 위에 벼락을 좀 빨리 올리자 뻥까지요 일단은 방어정으로 합시다 양초반에 이 꼴을 막아놓고 마린 찍어주고 배럭이 빠르면은 좋은게 벙커를 아니 벙커를 한다고 리피아를 좀 안해도 되거든요 9시 10시 배럭 첫번째꺼 왜 앞에있어 졸라오셔야 되니까 아니 배럭을 두번째꺼 앞에 지워야지 아니 뭐랬냐 두번째꺼를 앞에 지웠어야지 왜 들어와 두번째꺼 그 안에꺼를 뽑아 밖에 있는거 뽑아봤자 못들어와 계속 고쳐야돼 가위고쳐봐 적어도 쨋나봐 블링 안보인다 위기인데 위기야 위기 일단은 죽진 않으면 되긴 하는데 그냥 3개네 자 3배럭스 리피어는 하고 있네 말 그대로 호흡기는 유지하고 있어 2개 2개 호흡기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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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2개 2개 9시는 진반치켜 1개 1개 1분있다 뉴탈 내비하고 1개 1개 2개 1개 2개 다섯 번째 발전 disc 자, 팩 눌러주고 메딕 엔베도... 다 사는 해야겠는데 이제? 럴커 특견도 잘해주고요, 럴커일수도 있어가지고 럴커 대비도 하고, 미탈 대비도 해야 돼 남은 살짝 앞다 가봅시다 혹시모를 버러우 저블링 이 생각을 해서, 오케이 됐어 차비티 지워주고 탈대비 아, 궁합 멀틀을 먹었구나 2성큰은 좀 선 넘었는데 3성큰이네 다 인정 멀틀 7시도 멀틀 먹었네 패벨 좀 빨리 가자 둘 다 유타할 때겠는데 너너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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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잡아놓고 1-2-3-2-3-1 너 그냥 죽을거구나 돌려줄래요 아 시크 두번먹었어 자 이거 잘 왔죠 이러면 이러면서 맘에는 좀 빼서 먹으십시다 이번 판은 데스를 가거나 발키리를 가거나인데 일단 B3가 나갈 것 같아 장기적으로 보면은 터렛은 좀 안전하게 넉넉하게 지워놓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B3도 필요할 거라 B3에서 4배럭까지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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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핀은 숨만 쉬어 그냥 딱 숨만 쉬었나요 숨만 1,2,1업도 준비하고 B2 찍어주고 1회기 업그레이드를 좀 해줘야 돼요 이제 이 터렛이 좀 빨리 쌓일 거라 2회기 업그레이드 해주고 2회기 업그레이드 해주고 마린 공 위협을 해야겠다 근데 터렛이 좀나 빠르네 터렛이 벌써 완성됐어 근데 person phi 크게 . . .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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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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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바바바바바바바바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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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옥 지옥이죠 지옥 지옥 구하니 레디 너무 많아 시X 점심점 걸릴 것 같아 벤슬 너무 많아 죽으러 오는가 이거? 다 걸어 다 걸어 다 걸어 근데 다 죽여버려 오 벤슬 지옥이야 전문 몇이 오죠? 오지만 그 만큼 나와있다는거 지옥에 지옥에 정리적으로 긴 비중이 오지 아들 아들 대답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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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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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